사랑이 뭐예요 첫눈을 바라는 건가 설레진 않지만 같이 없어 허전한 건가 사랑이 뭐예요 뭔가 받고 싶은 걸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걸까 사랑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한 건가요 내가 행복하면 괜히 미안한 건가요 자꾸만 그 사람이 걱정된 게 바로 그건가요 사랑은 착한 게 뭐예요 떠나지 못하는 건가요 감정이 식어도 옆에 있어 주는 건가요 나쁜 게 뭐예요 계속 이어나갈 자신 없어서 내가 놓아줘야만 한다고 다진 하는 건가요 자꾸만 그 사람이 걱정된 게 바로 그건가요 사랑은 계속 함께인 건가요 괜히 미안한 건가요 계속 생각한 건가요 사랑은 응